화장 잘 할 수 있다고 아니야 뭐 엄청 잘생겨질 수도 있다메 엄청 해봐 우리집에서 화장 한번 해보고 싶다메 한번 해봐요 김경옥의 뷰티 뷰티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니까 말을 못하겠네 아까처럼 당당히 완전 자신감이 넘쳤잖아요 아이네이크업 자신이 있다 했잖아 한번도 안해봤으면서 솔직히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모르는게 약이지 알겠어 언젠가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열무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예뻐 나 순서를 다 알아 뭔데 순서 말해봐 일단은 포어패셔너를 바르고 포어패셔너를 바르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 나도 코렉터와 컨실러를 해야돼 코렉터와 컨실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눈썹을 하고 눈썹을 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이제 들어간다 맛있다 와 비빔냉면 해냉면에 냉류수를 넣으면 송초냉면이 됐어 우와 냉류수를 먹고 아니 그냥 먹을래 못 찍겠어 들어가셔도 돼 그거 뭐라 그러지 펄이 없는거 무펄? 그런 말 없는데 그냥 펄이 없다 매트한거? 매트한거보다 나는 펄이 있는게 좋을거 같아 뭐야 핑크색이 좋아요? 여기는 근데 거의 핑크색 위주 아니야 응 이거를 눈 안쪽에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어 뭐래 무슨 고기 앞다 하는거 같다 그래서 그니까 학생들은 하겠어 흰색이 흰색이 돌이 흰색이 그저 흰색이 물론 흰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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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은 흰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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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